편의를 위해 쓰여지는 이 플라스틱은 버려지면 결국 돌아 돌아서 작은 조각이 된 상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들입니다. 인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. 현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남자한테는 예뻐지는 거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바이오트를 하는 거예요.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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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해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많아요. 배어리 사이즈요? 24, 25? 나이 들어서도 진짜 멋지고 예쁜 엄마가 되고 싶어요.